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명예를 안고 대통령직을 떠나게 됐다 이런 소식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서 선동을 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나야 한다. 랜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 가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황까지 통과돼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데 상황까지 통과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수정헌법 25죠.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고 펜스 부터는 거부해서 안 됐고 탄핵안은 결국 민주당이 가결시켰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상을 내놓았지만 그 영상 속에서도 혹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폭력이다, 더 큰 저항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제가 그게 한 4분 정도 동영상인데 한 3분 정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안정적인 발언만 했습니다. 뒤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가결된 직후에 그 영상 올렸다는 거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가 되어버리니까 백악관 명의에 거기에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지지자라면 저런 폭력을 행사할 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보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꾼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월 6일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지지자를 향해서 한 말은 사실 선동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참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말과 180도. 그 당시에 아마 저런 메시지를 냈으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의회 정보 사태가 있더라도. 그렇지만 그때의 말과 지금의 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을 못 얻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회복력이 있느냐 그런 의회 난동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바이든 가족이 관련돼 있는데. 아들. 그런데 그 형사 절차에 개입을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였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그런데 그때보다 이번이 사안이 훨씬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그러니까 선동을 해서 의회를 갖다가 납입하게 만든 것은 상당한 중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똘똘 뭉쳤는데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무려 10표나 나왔다. 정확하게 14표, 반대표가 10표. 14표, 기권이 4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화당 의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 당시에도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만 민주당만 찬성한 상태에서 가결됐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그때는 반대했다가 왜 이번에 10명은 찬성표를 던졌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공화당이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공화당이 이제 이 작업을 시작했다, 공화당으로부터 트럼프를 지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외신 기사가. 맞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위원장이죠, 공화당 대표. 그쪽에서는 이미 거리 두기를 시도한 거죠. 트럼프 임기 내에 상당히 상원 원내총무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조 관계를 잘 유지했는데 이번과 관련해서 거리를 두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상원에서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밀어넣기는 했지만 그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그런데 앞장선 공화당 의원들이나 향후 후보들을 공격할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에 반대 운동을 하면. 그러면 사실 뭐 완전히 앞서 있는 지역이면 모를까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나 경합 지역과 관련해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입게 되거든요. 따라서 트럼프를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지워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취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상원에서 이 탄핵안이 가결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이상한 건 미국은 임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미국은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 국가예요. 그래서 과거 내용을 보면 미국 헌법상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과거 보면 대통령은 아니었어도 장관급을 임기 종료 후에 탄핵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례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나라가 미국의 헌법 체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상원 절차가 중요한데 이제 하원에서 소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명을 했더라고요. 소출 위원단을 그쪽이 검사가 되고 트럼프 측 변호사는, 트럼프 측 변호사가 그것을 방어하고 그 진행은 미국 연방대법관이 진행하는데 상원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67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17표의 반대표예요. 이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전망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류가 자꾸 바뀌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당선인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원은 탄핵 안에는 반나절만 신경 쓰시고 나머지 현안이 너무 많다, 두 개 다 동시에 함께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라든가 경기 부양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탄핵이 길어지게 되다 보면 바이든 행보 초기에 정책 아단자를 다 잡아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트럼프를 빨리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런 표현으로 발현된 것 같습니다. 국민 1인당, 미국인 1인당 2천 달러의 일종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더군요. 신범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이비드보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디스 이즈 낫 아메리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당 난이 사태 이후 최근 일주일 동안의 미국을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 노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원래 영화 주제곡이었는데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알았던 젊은이들이 점차 미국 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미국이 아니야. 바로 그 주인공들의 신경을 읊은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기까지 해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이 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고 오늘의 이 역사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4년 전에는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하다가 숨졌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가족에게는 슬픔이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박종철 열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하가 아니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무, 역할, 힘.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